한국어 공부 함께해요. 렛츠고!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? 영수증 주세요. 큰 사이즈로 주세요. 작은 사이즈로 주세요. 작은 사이즈로 주세요. 이 물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예약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환불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은 할인 중이에요? 이 물건을 살 때 세일이 있나요? 어디서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나요? 다른 색상도 있나요? 어떤 결제 방법이 있나요? 어떤 결제 방법이 있나요? 어떤 결제 방법이 있나요? 이 물건은 할인이 언제까지 있어요? 이 물건은 할인이 언제까지 있어요? 이 물건은 교환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은 교환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어디서 수리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어디서 수리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은 배송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은 배송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은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시겠어요? 이 물건은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시겠어요? 여기에서 뭐가 제일 인기 있나요? 어디에서 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? 이 물건을 할인 받을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할인 받을 수 있나요? 이 물건은 한정 판매되나요? 이 물건은 한정 판매되나요? 제품 교환은 가능한가요? 이 물건을 반품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? 다른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나요? 이 물건은 어떤 색상이 있어요? 이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요? 이 물건의 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? 이 물건의 환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? 이 물건은 예약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배송해 주실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다른 가게에서 찾을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다른 가게에서 찾을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어디서 교환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어디서 교환할 수 있나요? 이 물건을 어디서 교환할 수 있나요?